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선 최대의 민생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계획을 핑계로 연금계획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다시 미뤄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일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안 수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량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회의 일자가 자꾸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